다양하게 차려서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 밖으로 당겨 쥬스. 당겨 쥬스 제목 재미있는데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레시피는 간단한데 왜 당겨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양배추 100g, 브로콜리 100g, 당근 2분의 1개, 토마토 100g, 사과 100g, 바나나 100g. 껍질째 넣은 땅콩 5달. 이게 당겨입니다. 냄비에 잘게 썬 채소와 과일, 물을 넣고 센 불에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며 물을 줄여서 중간 불에서 10에서 15분 정도 삶고요. 마지막으로 믹서에 식힌 채소와 과일, 채소 삶은 물을 넣고 곱게 갑니다. 그때 껍질째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네, 땅콩 껍질에는요. 신증 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루테올리라는 성분이 있어요. 루테올리라는 성분은요. 양파에도 들어있고 또 파셀리 이런 곳에도 들어있는데요. 땅콩 껍질이 들어있는 이 루테올리네 함량은 동양을 배교했을 때 양파에 비해서는 약 11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당근과 샐러리에 비해서도 작게는 20배 정도 그리고 많게는 12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스로 드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지금 땅콩 5알 정도 껍질째 드시는 거 좋고요. 또 차로 끓여서 드시는 거 권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없애요. 이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한 번씩 조절하러 온갖이 없어서 루테옹이 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